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10편 2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8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죽게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어쌓으며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쌓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어쌓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하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된 날입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또 전쟁이라는 큰 아픔을 겪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전쟁과 같은 어떤 참혹한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응답 없음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응답 없음을 경험한 것 같은데요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전화할 때나 상대방이 받지 않는 경우를 응답 없음이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부모나 자식들을 불렀을 때에 아무런 대꾸가 없는 경우를 응답 없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응답 없음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에도 경험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그 제목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기도 자체가 되지 않는 기도할 때에 아무런 믿음조차 생기지 않는 힘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긴 터널과 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빛도 또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도 음성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응답 없음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 또한 이러한 응답 없음을 경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인데요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말할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상황을 마주했던 것입니다 오늘 10편 말씀의 기자 상황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10편 기자는 오늘 자신의 상황을 1, 2절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불을 짓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고 버려진 듯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8절에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즉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없음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버려진 기분이 드는데 주변에 비아냥과 조롱을 당합니다 정말 초라하고 창피하고 낯부끄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4, 15절은 세번역 성경으로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 없음을 경험했고 또 주변에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입이 말라지고 나의 입술에 고백이 무뎌지고 정말 목마르고 목말라서 그런 갈증의 상황에서 물을 마시지도 못하는 얻지도 못하는 영혼의 깊은 갈급한 상황 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응답이 없다는 것에 대해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응답이 없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은 있는데 대답하는 사람은 없는 즉 양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온전하게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쪽의 부제로 한쪽은 말하지만 한쪽의 부제로 응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무응답이라고 합니다 박수가 양쪽이 맞아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한쪽은 움직이는데 한쪽은 움직이지 않는 혹은 한쪽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을 응답이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본다면 시평기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듣는 하나님의 어떤 아무런 응답이 없는 즉 하나님이 부제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소통을 시도하였고 노력하였지만 하나님의 어떤 액션이 눈에 보이는 액션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액션이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새벽에 나와 또 금요철야에 나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지한 것과 같고 나는 버려진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부제하시다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남탓 즉 모든 책임을 내가 아닌 타인에게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책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이나 자신의 잘못 과오들을 탓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선택 모두 충분히 이해할 만한 선택입니다 나는 열심히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것이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니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 라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다 내가 어떤 죄가 있어서 어떠한 잘못을 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 거야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일 거야 라며 자책을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응답 없음을 경험한 10편 기자의 선택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는 원망과 자책 남탓과 자책 둘 다 모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의 결론은 신뢰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9절에서 10절인데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부재하는 것 같을지라도 방관하고 있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 21절을 보면 여호하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며 응답 없음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의탁하고 신뢰하지 않는 그 존재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꺼낼 수 없는 것조차 당연하기에 여전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렇게 굳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기자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3절에서 5절의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부르지저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여기서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라는 구절에 마음이 참 많이 갑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이미 힘들기에 하나님께 한 번 의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잘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조상들이 의뢰하고 의뢰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또 의뢰하는 그 태도 속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조상 혹은 나의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응답을 받은 구원함을 얻은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한 번 의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의뢰하고 또 의뢰하며 부르짖으며 또 부르짖으며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바로 응답 없음을 견뎌내는 힘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별의별 이유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며 자책하며 의뢰하고 또 의뢰하는 일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0편 기자의 태도를 보며 응답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기도가 지치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경험될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더욱 목마르고 갈급한 상황일 때에 우리의 목이 뻣뻣해진다고 기도화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의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에 불평하고 낙담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만족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며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헌신하시는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여름 사역이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손길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의 손길까지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이 마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부르짖는 모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